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오랜만에 오늘의 강의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던가 이미 취득하시는 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감상하시고요. 제 개인의 의견도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보다가 2대1이 단독기사를 봤어요. 공인중개사 문턱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자격증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됐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기존의 공인중개사 시험 1, 2차 과목이죠.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었는데 상대평가와 아울러서 인원 제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자격증 보유자가 2019년 기준으로 45만명인데 개업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스펙싹혜용 아니냐 보험룡이냐 전문성이 떨어졌다. 자격증 남발해서 중개사가 너무 많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현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50대 한 분은 갑자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상대평가로 치른다니 말이 되냐. 은퇴 후에 유일한 일자리를 뺏긴 김우인이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취지는요. 저도 예전에 자격증 시험 준비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1, 2차 동차 합격했을 때인데요. 뭐 1년 내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도 상당히 힘든 시험이었는데요. 앞으로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아무래도 젊은 분들에게 좀 유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뉴스기사 계속 보면요. 매년 1만명씩 탄생하는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시 수급조절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민법과 학교론 1차 시험과 2차는 뭐 중개업법, 공시법, 지적법, 공법 등이 있죠. 상당히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뭐 혹자는 국민고시라고 하는데요. 한번 시험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 뭐 헛웃음이 나올 정도일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기사 내용에 관해서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순식간에 많이 달려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취득한 사람들 다시 시험 보게 해야지 쌍팔년도에 취득한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법 하나도 모르더라. 이제 와서 자격증 시험을 왜 상대평가로 하냐. 뭐 이 사람은 제정신이냐. 무슨 자격증 시험을 상대평가로 한다는 거냐. 공무원 시험이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결국은 먼저 자격증 취득한 사람 기득권 지키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또한 뭐 잘했다. 너무 많다. 진작 상대평가를 했어야지.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진작에 상대평가를 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턱걸이 합격한 사람들이 멍청한 짓을 하게 더 이상 내버려 둘 순 없다. 기존 사람들도 제시험 보면 인정한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계속 반응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현직에서 이제 11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원룸, 투룸, 수리룸도 해봤고요. 뭐 빌라, 빌라제 원투수리룸, 아파트, 상가, 사무실, 단독주택, 다가구, 토지. 현재는 건물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취득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특히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빅 이슈인데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목적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막연하게 뭐 취업이 안 된다. 보험용으로 둔다. 이런 목적성이라고 하면은 저는 애초에 시험을 응시하는 거, 준비하는 거 추천해 드리고 있지 않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고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무 경험도 해야 되고요. 특히 은퇴자들, 신입으로서 취업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통 1년 안에 폐업을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래 왔고요. 어디서 배울 수도 없고, 급여도 없고요. 특별히 뭐 가르쳐주는 것도 많지 않고 그런 동기부여가 많이 상실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은퇴자분들 취업이 힘들다는 거,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실무가 없는 분들, 부동산 사무실에 취직하신 분들 생각보다는 수입이 적습니다. 뭐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는 거의 뭐 굶는다. 내가 배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학원 다닐 때 뭐 자격증만 따면 갑자기 뭐 엄청 부자가 될 것 같은 뭐 이런 환상이 있었는데 환상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얘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하면서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거 플랫폼 광고 싸움에 우리 중개사들 고래 싸움에 세우 등 터집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유저들이 많은 플랫폼에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매물을 올려서 고객, 고객을 이제 유인을 해서 광고를 해서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광고료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고비를 얼마나 지출하냐에 따라서 수익에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창업 비용이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광고료를 이 정도, 최소 이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 정도로 스타트를 한다고 하면 폐업할 확률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광고비 책정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방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아쉽게도 사설 플랫폼, 부동산 플랫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입니다. 중개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개인이 바로 창업을 해서 실력이 미비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집단에 들어가서 잘못된 중개습관으로 인해서 중개사고에 대한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처음에 내가 어디서 실력을 쌀고 실물을 쌓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처음 취업했는데 소위 말하는 기획부동산 들어가서 문제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다시는 중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부동산 대책 투자자와 소유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중개하는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거래가 빈번하지 못하는 사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직업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입주장 있죠. 아파트 처음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에 오리지널 부동산으로 오랜 기간 동네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소위 말하는 떴다방이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장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테마로 진입하려고 하는 부동산들이 있는 지역에 창업을 하실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파 헬리오시티였습니다. 한 500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동시에 창업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다 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망했던 금액이 매천 기준은 아닙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이익을 창출하신 분 있는데 아주 극소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부동산 창업하실 분들은 주종목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택으로 할 거다, 상가로 할 거다, 건물을 할 거다, 토지로 할 거다 아니면 혼합해서 모든 걸 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테마를 잡고 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도 전문화 시대가 되고 중개사도 세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타겟을 잡고 그 타겟에 맞는 고객과 꾸준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면요.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되면 정말 지금 자격증 시험 준비하신 분들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비껴나갈 수 없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인중개사를 내가 왜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자격증만 취득하고 나서 정말 장롱으로 바로 직행하거나 1년 안에 폐업하거나 이런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정말 독해야 되고요. 시험 치는 거 이상으로 독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제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 5년 동안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어렵게 땄던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말 물거품이 되는 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준비되지 않으시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코로나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